양성필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강훈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더 타이밍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이 계절에 이어가서 올해 진짜 가을 야구에 꼭 해서 우수와 동결과 미국인과 함께 다 알려진 공문들한테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을 전하면서 인사말씀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운데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또 귀한 선물까지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. 우수한 문화우수기업 이렇게 큰 명예인데 이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청장님 가을 야구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가을에 꼭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좋은 노후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꼭 그 영원에 부응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노후사 문화우수기업 인증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셋, 둘, 하나, 당겨주세요! 파이팅!